스포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니깐 ifer 아 의아님 슬슬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트잼 히트잼 정민아, 얘 오스팅이 6통 가져왔어 미치겠다, 진짜 잘했지? 잘했지? 아, 그래요? 그래도 2개, 2개 그냥 줘 아니, 얘 무거울까봐 그렇지 진단은 나 지금 변태야 변태 지용아 오늘 무슨 여행인지 알고 있었는데? 난 모르지 너 오스틱 공부하러 오는 여행이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나 그거 때문에 안 돼? 이거 때문에? 너 우순이랑 동창이냐? 그치 중학교 동창이지 그래? 그럼 오늘 우순이 이별 여행이야 아 이별 여행 겸 오스틱 공부 영상 그런 거 아 오스틱이 뭔데? 얘는 뭔데? 얘는 누군데? 우순이 동창 우순이 동창이고 여러분 우순이까지는 아시죠? 우순이까지는 알지 얘는 박지웅이라고 여기 이제 점장으로 오신 우리 지옥박 님이 가진 지옥박 님이 가진 지옥박 가진 지옥박 가진 지옥박 제로폴라 가져와 야 이거 집에 가져간다 야 야 야 그 우리 채널을 많이 뭐 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 디럴둥지 셰프에 따라 맛 아 잠깐만요 음식 맛 없게 가지고 잘랐고 그냥 같이 일하다 잘랐고 친구 사이 잠깐 틀어줬다가 최근에 회복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냥 내놓고 말아 맞잖아 맞잖아 아 이따 가서 고기나 구워 이랄 둘 다 동창이지 그니까 동창이지 우리가 우순이 보다 훨씬 친하긴 하지 아 그래 우순이랑은 나랑 학교에서 막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아는 사이 정도였고 얘랑 나랑은 맨날 같이 놀았던 사이지 아 엄청 친한 사이구나 둘이 그럼 부모님도 알고 그렇지 아 그래 근데 그때 같이 일할 때 좀 좀 떨어져가지고 나도 말해도 해? 너도 얘기해 아 아니야 아니야 난 좋았어 난 여러모로 좋았어 어 신사적이네 너가 또 아 나는 싫었어 너 그래서 길어영인지 그만두고 뭐하고 지냈냐? 나? 나는 요즘에 요리는 안하고 요리는 안하게 잘했네 요리를 그 이후로 깔끔하게 적었어 접기보다는 제일 잘하는게 요리긴 한데 어? 이제 본인 적성을 찾은거지 이제? 너는 내 요리 좋아했잖아 왜그래? 얘네는 그렇다 쳐도 넌 내 요리 좋아했잖아 재혈아 내가? 그 오스틱이랑은 무슨 관계야? 오스틱은 대표님하고 좀 친한 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장같은것도 많이 가봤는데 워낙 깨끗하고 그리고 맛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뭔데 꺼내고 얘기하지 이 개XX야 이거지 이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우리 회사로 제안이 왔어요 예 얘가 제안을 했는데 지옥이를 통해서 이걸 한번 팔아보려고 했겠냐 약간 맛있어보이는게 좋다 이거 알지? 이게 박진우X같이 생겼다 이게 뭐야? 너가 이제 설명을 해봐 이게 한개당 얼마야? 이게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싸게 너희한테 제안을 한거고 제일 좋은건 이렇게 1인용으로 패키지가 있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편하게 뭐 영화 볼 때 캠핑 갈 때 나도 하나 줘봐 그래서 우리가 다 먹어봤는데 일단 맥주안주로 진짜 좋고 맥주안주로 기억하고 그리고 맛이 어떠냐면 허니버터 오징어 알지? 그거 저기 뭐야? 영화관 가면 파는거 있지? 그 양 진짜 양 진짜 졸라 조금 나고 비싸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싸고 하나씩 팩되어 있어가지고 손에 안 묻고 안 묻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진짜 동생이 좋는데 진짜 좋아해 완전 달달한데 인천이 최저가보다 반 기간동안 싸게 팔거고 근데 이미 졸나 싸게 싹 그렇죠 한 번 빠졌어 지금이라도 진짜 나는 나 너가 인생 살면서 한 선택 중에 제일 잘 안 선택할대 비율이 안하니까 나 한때도 개인적으로 왔는데 얘기하는거야 처음에 그래서 나는 이 말 좀 졸깃하는 거 해 아니 이거 재능 없는 거 빨빨리 버리고 그냥 재능이 있는 거 해야지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 너의 재능은 아니지 진짜 재능이 없을 줄 알잖아 시청자분들 그게 아닌데 이 새끼 라면도 먹으려 졸나맛 없어 얘 잘하는 거 뭔지 알아? 플레이팅 졸나 잘해 기깔나게 잘해 그래서 내가 얘 맨 처음에 회사 들어올 때도 우리 기런들 들을텐데 야 너 마스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플레이팅 접시만 더 어서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얘 뭐 요리 졸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졸도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고 근데 얘가 또 진짜 얘만의 장점이 뭐냐면 집이 개 잘 살아가지고 넌 아버지 차 뭐 아버지 차? X7? BMW 그 다음에 형은? 슈혜리 벤츠 너 이거 이 벤츠 형 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차 집에 X8 차가 4대가 있어 이 새끼 세금 많이 받아야 돼 진짜 힘든식이야 지금 너나 힘든 거랑 아니야 우리한테 서민 힘든 거랑 같냐? 잘했다 가서 고기만 구워 근데 뭐 내가 뒤집을 할 때 뒤집고 없을 때 불을 할 때 부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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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예예예예 야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이고 마이 너 왜 내 회사 안 나오냐? 이제 정 벌써 다 떼는 거야? 아이 멀어서 오늘 너 이별 여행이야 아 그래? 순아 이거? 웰컴 오스틱 하나 할래? 어 웰컴 오스틱은 뭔데 웰컴 오스틱이 어느 날에 있는 예정이야 야 순아 요즘 운동하냐? 운동하지 야 이거 단백질 있냐? 야 단백질 3%네 하여튼 우스틱이 오랜만에 봐도 그냥 여전하다 진짜 좀 마음이 편해진 거 같아 약간 회사 안 다니고 조회수 안 나오는 경우에 진짜 너한테 그 돈은 벌어야 돼? 너 돈은 어떻게 벌고? 쿠르게 그게 문제긴 한데 아빠한테 야 너 요즘 일상이 뭐야? 집에만 있어? 요즘에 뭐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요즘 커피 배우고 있어 아 너 근데 돈은 어떻게 해? 지금 그러면 생계 생계가 좀 조금 쪼들리지 아니 그러니까 광고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사실 조금이라도 광고가 필요하시면은 불러주세요 1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지? 얼마지? 단가가? 10만원부터 시작이야? 야 오스틱에서 10만원만 좀 써놔 방금 할 거에 전화하고 있어 어? 부드러운 버터의 향 오스틱 우리 채널에선 안돼 야 나 운전 언제 하냐고 시X야 아 여기서 지금 하면 안 될 건데 왜 안 돼? 아 근데 너 운전 몇 번 해봤는데 예전에 다섯 번 해봤는데 다섯 번 정도? 아이씨 이거 2차로 했어? 아니아니 케이스 2차 아이씨 너무 잘생겼어 아이씨 너무 잘생겼어 서민들 또 무시해버리네 X가 옷팅 안사 불매운동 할거야 X가 옷팅 안사 X가 옷팅 안사 그니까 서민들도 왜 걱정하냐고 서민들도 왜 걱정하냐고 X가 새끼고 어디 집에서 돈 좀 많아갖고 아빠가 뭐 취미를 이렇게 시켰더니 뭐 이제 눈에 뵈는게 없냐? 야 뭐 칼 비싼거 장비 비싼거 사주고 싶더니 뭐 눈에 뵈는게 없냐? 야 다 서민이야 너같이 잘 살지 않아 풀로 또 풀로 입고 다니지 야 이 X가 손에다 또 크로바춤 키고 왔네 X가 옷팅 신발도 X가 옷도 비싼거 아까 보니까 50만원 없는데 X가 옷팅 야 웃음이 봐 웃음 완전 서민이잖아 지금 엔드센스 떨어져가지고 X가 옷팅 X가 옷팅 X가 옷팅 많이 좀 봐주세요 우리 하여튼 오늘 가서 재밌게 놀아보자 또 이렇게 동찬들끼리 만났는데 아름다니가 와 빠지 봐 X가 옷팅 X가 옷팅 야 지용아 멘트가 없어 멘토가 놀러왔어? 야 X가 옷팅하게 놀라매 옷팅 안팔거야? 지용이 요리 담당이잖아 왜 쟤가 요리 담당이냐 오늘 맛있는거 먹을게 고기 뒤집을 할때 뒤집고 그만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공기도 ㄱ ㄱ ㄱ 젠장남이네 굉장히 명품이여야지 로루피아나인가 이게 뭐야 로루피아나 잔플이랑 장장님 피아나네 자 여기가 카라반 이거 뭐야? 이 큐브 이건 뭐야? 이거 캠핑장 아 이게 글랜팅이구나 이게 카라반 그리고 저기는 게스트하우트 우리 스트로 여기도 있지 여기서만 가보자 여기 좀 약간 진짜 자동차 같다 어때? 딱 아다마는 아다마게 좋아 아 에어컨도 있어 옷장 입고 냉장고 있고 있을 거 다 있어 아 여기 단점은 화장실이 여기 없어 화장실인데 바로 옆이네 여기 몇 명 누울 수 있냐? 두 명이 널널하게 누울 수 있어? 두 명 널널하지 한 세 명까지 누울겠는데 아 널널하겠다 두 명 누워도 나랑 누구랑 달래 이제 무진이가 이제 너랑 마지막까지 아 저래야지 난 밖에서 자고 좋아 오다쿠리코 어떤 스킨 아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여기 약간 커뮤니티 공간인 거네? 그런 건 그럴 수 있어 그건 좋다 왜 좋아? 왜 좋아? 아 이 새끼 진짜 아 이깐 서로 어? 서로 그냥 어디서 실내 서핑 여기가 없는 게 없어 캠핑에 모든 게 잘 있어 압벽 등반이죠 오후 우와 아 뭐야 이거 일로 내려가면 이제 빠지가 나오는거야 휠장도 꽤 크네 여기 커뮤니티 되겠다 여기 사람들 comfortable 야 우리 여기를 빌렸어 아, 그래? 우리 방에 왔어. 이게 완전 진짜 캠페인이야. 와, 여자친구를 볼 사람이야. 놀고싶다. 놀고싶다고. 온선이 가기 전에, 온선이 또 좋아하니까. 두 분은 여기서 자야 돼, 오늘. 아, 내 딸 여기서 잘까? 예쁘다. 아, 난 여기도 못 참은 것 같아. 여기가 진짜 분위기였어, 우리. 영상도 있어. 여기 좀 낮네. 위에는 안 봐도 되나? 이 새끼 근데 여기 부동산 보러 온 거 같아. 골피쉬로 온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여기 굳이 저거 대표고, 얘가 사러 왔어. 그래서 담비 지금 보여주는 느낌이야. 근데 이거 여기 진짜 내가 봤을 때 장점이 뭐냐면, 패키지 안에 고기랑 그렇게 다 들어있어. 아, 그냥 뭔만 오면 돼? 어. 이동이는 어제 강릉 갔다 와가지고. 어. 쉰다고? 피곤해서 쉰대. 우리께 놀자? 그래. 아, 무서울 것 같아. 카약은 괜찮지 않아? 뒤집히면 어떡해? 야, 카약이 뒤집힐 일이 뭐가 있어. 그치 알고 보니, 익스트림 카약. 몽돌이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네네. 좋네. 엑스라지. 야, 나 이거 왜 안 치워지냐?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엑스라지에. 이거 좀 불편하네.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너는 티비 좀 막히는데? 물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익사가 아니라 얘는 지금. 아, 숨이 막혀서? 어, 숨이 막혀서 죽을 거 같아. 분 한 분 부실까요? 아니면 한 분 부실까요? 한 명씩 타? 한 명씩 탈게요. 둘이 타 그러면? 쟤 혼자 떼어? 우리 둘이 타고? 그래? 사장님, 저 둘이 탈게요. 네. 한 분 먼저 넘어가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넘어가시고. 천천히. 무게 제한은 없죠? 네, 없을 것 같아. 일단 뒤에 넘어와서 다시. 어? 아, 나 이거. 잘못하는 룩도 있다는 거? 여기 안에서만 가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우승아, 우리 근데 우리 건 좀 가라앉기 직전 아니야? 이 정도면? 아이씨. 야, 물이 여기까지 차는 게 많아? 야, 물이. 채권 안 저래. 야, 얘는 봐봐. 물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 부표가 지금 밑에 공간이 있잖아. 우린 지금 부표가 절진. 다 머리가 막 잠겨 있어. 야, 이거 진짜 걸어간대. 야, 이 새끼야. 아, 혼자 탈 꿀. 야, 혼자 파는 게 이득이다. 야, 개이득. 이거 무섭다. 아까 4번을 쳤어, 불안하게. 아,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못 쪄서 내가 돌아올게. 좋아, 좋아. 야, 지호가 일로 와봐. 결승선에서 시합 한 번 하자. 아, 좋아. 가자. 어디로 어디까지 가? 저기, 저기 지금. 저기 요트 있는데. 준비. 준비. 야, 야, 선 맞춰. 선 맞춰. 선 맞춰. 준비. 시!!!! 저, 저, 저.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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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진짜 너무 바를 뻔했어. 야, 쟤 봐. 야, 쟤 왜 이렇게 빨라. 야 쟤 존나 빠르다. 우리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 쟤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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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튼! 날라! 뭘로? 사이즈가? 혹시 이거 탈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요? 별로 안 위험하죠? 물에는 안 빠져요? 물에 다 빠져요? 빠져요? 아 그래요? 물에 빠져요? 아 물에 빠져요? 아 물이 튀어서... 들어갔다 나와요. 아 뭐요? 보트가 아래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그럼 짠거 타자. 근데 카메라 들고 타도 돼요? 이거 방수... 좀 살살 해주시면... 그냥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이거... 나 이거 잃어버리고 거기서 같은 데 있어... 넌 그냥 이 두 손으로 잡아. 어쩔 수 있어. 그럼 내가 날라 하잖아. 그냥 무게로 둘러. 아니면 내가 들게. 어? 내가 들게. 아 너가 더 못 믿어. 아니 나는 진짜 약간... 순상을 해줄. 좋아하는 생각 없어. 그러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로 나는... 무게야 무게 해. 아 나 이제 쌍욕할 수도 없고 애 좀 무서운데? 아 나 근데 진짜 물놀이 좋아해서 그래. 물놀이를 좋아하는 거라. 이것도 자꾸 놓치는 거라. 물놀이를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후우 하다가 놓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벗어야 돼. 야 믿고 맡길게. 어. 세분이 그냥 붙어서 와주세요. 야 이게 위험한가봐. 살살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게 그 카메라 있어가지고. 선생님 저번에 그 막 여자친구분이랑 영통도 하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 아 몇 년 전에? 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했던 거 같은데? 그쵸? 그분이랑 어떻게? 아... 아... 그런 거죠. 야 너 왜 그 신경을 건드려? 아니 왜냐면 나 그 추억이 기억이 나가지고 씨... 여자친구랑 영통을 했었거든. 그때. measurement 와아아아아악 이 소리 ca he knew 뭐 … 이거 아시죠? 난 역시 위에님이 왜 넌. 와아아아아아아아아irl 으어 김치 igitza잉. 저기. 뒷 rhet Tourists in the Dunn Sound- 와아아아아악 셈주 가니 보내주' 아아악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최고야 최고 최고였어 이게 이 새끼가요 너가 여자친구 얘기하고 나서 그때 시작했는데 진짜 이걸 안 탔다고? 이걸 안 탔다고? 와 이걸 안 탔다고? 좀 재밌는데 존나 재밌어 드릴 웨이브 타고 와서 드릴 웨이브 그거 재밌지 어 너 타봤어? 아 그래? 존재이던데? 대박 잡아놓아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넘어 죽음 못 받아 아 풀우 풀우 아하핳 아하핳 데럴 나라라...돼지 얘 물살이 왜 이렇게 돼? actingiosa 너 요즘 할 줄 알아? 하안 봐 어 나는 뭐야? 뭐야 뭐야 얘는 빠진거잖아 물에 빠졌잖아 난 배형 개봉이야 와 확실하네 배가 근데 확실히 배형이다 야 근데 오늘 컨텐츠가 우리 셋이 여행공고에 빠진 사장님이냐 근데 왜 한 번도 물에 안들어오고 뭐하냐 놀다 좋아 좋아 왜 이렇게 표정에서 도는거지 야 놀다 좋아 티니 사야돼서 티니 사야돼서 왜 오늘따라 갑자기 재밌어서 이거 어차피 컷 따서 의미도 없어 컷 말고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 야 이거 완전 불에 남다네 우와 야 이거 완전 불에 남다네 진짜 우와 씹는데 여자들이야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와 이거 뭐냐 야 근데 고기 개 많이 준다 그게 진짜 좋은거 같아 세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 찌개도 있네 응 야 이거 지대로다 이거 이게 다 세트 구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쥐포 이거 매시말로 밥도 주네 불멍가루 야 디디 개재미있어 나 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지 남자들이랑 왔는데도 여기 언니 아들이랑 홈팅하자 이따가 언니 아들이 없던데 여기 저기 많아 나 봤어 되게 예쁜데 언제 또 봤어 와 날씨가 이제 딱 좋다 저녁때니까 어 진짜 좋아 선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쿨타임이 차가지고 더드림핑이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한 1년 넘은거 같은데 근데 이번에 파는게 역대급인게 그 이용기한이 2025년 3월까지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서핑보드 아까 탔던거 우리가 탔던거 있잖아 그거는 10월 31일까지 빠지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밑거부터 탔던거는 9월 31일까지 그래? 어 다 없어져?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안하지 그걸로 가는건데 그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겨울상품이 아마 가을상품보다 훨씬 쌀거에요 만원 싸긴 해 우리가 워낙 허리를 많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낙차가 크게 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전에 겨울에 왔었잖아 한겨울에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진짜 예뻐요 남의 야경이 진짜 예뻐 난 개인적으로 빠지를 별로 안좋아해 그렇게 해서 난 겨울이 더 좋아 근데 나도 싸니까 나도 빠지 안좋아하긴 하거든 지지게 재밌단다 근데 그래 보기 쓱 올라오는거 같은데 이거 하얘질 때 먹어야지 위에 덜고 있어 그래 흑발 기생오림이 오래걸리니까 그냥 우리가 다 해놓고 아니 지금 왜이렇게 해봐 처 드시라고 하잖아 나 우수아 너는 언제가 제일 재밌었냐? 여기 망원동이 제일 재밌었지 그때가 나는 우수이랑 제일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딱히 큰아빠가 붙었잖아 그리고 지금 먹어야 된다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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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예 봐 아예 봐 아예 봐 아예 봐 지금이야 자막oral 유해 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아니 내가 그러니까